여기입니다 여기 뉴욕 햄버거 맛집 에밀리라는 네온쌤 보이죠? 버거 매니아라면 뉴욕 버거 맛을 봐야겠죠 요새 한창 핫하다는 에밀리 버거에 맞습니다 NYU 구근에 있어요 첼시 마켓에서도 꽤 멀지 않고 천천히 구경하면서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실 여행하면서 오롯이 스토락을 즐기는 거 아닌 이상 맛집 찾아가기가 참 힘들긴 하죠 가뜩이나 호텔 조식을 먹으면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에 한 끼 밖에서 사면 정도니까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죠 피자집인데 햄버거가 더 유명한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데이미 더블 버거와 레시빌 핫 같이 치킨버거 주문했습니다 각각 26달러, 16달러 정도 하고 피자 메뉴도 그 정도 가격대네요 피자는 너무 탄수화물이라 조금 그래서 과거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버거에 또 탄산음료가 빠질 수 없죠 다이어트 콜라 주문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없어서 루트비어랑 진저히 주문을 합니다 요 놈이 루트비어 루트비어는 굳이 따지면 감초 같은 맛은 난다는데 감초 맛은 아니고 약간 강하지 않은 파스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한 잔 쭈욱 들이키면 됩니다 한국사람들은 은근 싫어하기도 하지만 중국엔 중독성 있는 그런 맛입니다 캬 시원합니다 나만 메어 나왔어 드디어 기다란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고 둥글게 자른 감자 느낌 클리 프라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보입니다 드라이 에이징 된 스팸 페트 그리고 볶음맥과 소스 여기에 특징 바로 저거 보았는데요 버니 프리오슈 그런게 아니라 프리틀 빵입니다 겉이 쫄깃한데 빵이 부드러워 게다가 고기에 우쭈을 빵이 다 없어졌어요 겉이 쫄깃한데 빵이 부드러워 게다가 고기에 육즙을 빵이 다 없어서 육즙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먹기도 참 편합니다 캐러멜널라이즈드 된 양파가 달콤한 맛을 더해주고 소스도 자극적이지 않고 저희보이는 피클 고기에 먹다 느끼할 때 한입 배우면 위반이 더 좋아 기원했죠 이건 치킨 카치버거 살짝 매콤한 시즈닝을 첨가해 튀긴건데 바삭하게 튀긴 치킨이 엄청 맛있었어요 근데 역시 버거는 비프 버거죠 미국은 미국의 식당 같지 않게 왠지 좀 건강한 느낌의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기도 않습니다 에미리 햄버거 에미리 햄버거 에미리 햄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